오사카 시시 바다가 보이는 오사카 시시 저희가 지금 지나갑니다 하이 오사카 시시 오사카 시시 됐으네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다르다 안녕하세요 잘 좋으셨나요? 오늘 인생 세 번째 라운딩 오사카에서 여기는 좀 더 신식이야 복장 규정이 복장 규정이 좀 엄격하긴 하다 복장 규정에 대해서 나와있어 요 안에 뭐 봤니? 그냥 보고 있어 제가 널 보고 있냐면요 오프로샵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로샵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뭐야 엄청 귀엽다 오사카 시시 마크는 별로 안 예쁘네 네임택도 있어 옷을 팝니다 와 아 카스코 카스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중고연만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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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착장 뭔가 이 엣지를 주셨네요 마타시노 투데이 카스 자바니스 파리 스타트 나가는 곳은 요기 남자 여자 라카 라카로 들어가 볼게 오 오 히비키 킵솔 봐 와 히비키 킵솔 야마자키 킵솔 한국 갈 때 하나 사갈 수 있을까? 오 뷰 좋아 바다 오사카 바다입니다 조식 메뉴 오 오 와 테란을 넣어서 카스오부시를 넣어서 좌우 개란만 먼저 끓인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Lori 오리 고희 음 오이씨 메실 메실 아 메시 메시 고레노 나마에와 롰메시 왓타시나 트라이 cu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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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여러분 오늘은 춥습니다. 네 많이 춥네요. 네 추워가지고 지금 다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열심히 끄의로 먹고. 네! 카트는 자동으로 가고. 캐디님은. 그리저판 걸어오셔요. 네. 그리저판 들어와요. 이렇게 다 피니치도 다 나오는구나! 거기 오른쪽 거 누르시면 그린나와요. 아! 이거 봐! 누를게요! 네. 오오오~~ cinır 장훈leg cm 아 그래요?? 오 너무 예뻐 와워~~~ 와어어어어~~~ 예뻐요 너무 신나온 우리 프로 화이트티 레귤러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놓다구요 화이트티가 두개 있는 느낌 우와 매래요 매 여러분 여기는 바닷가 옆에 위치한 오사카 골프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메이입니다 미친거야? 자 정영인 선수 버디 벗 버봐야 될 거 확인하는데 아래서 치겠죠? 오 끝에서 스페이스가 있네 나이스 마크 뭐야 뭐야 자 끝에 흐리지만 바다가 보이는 내리막 파포 길어서 핸디캡 1번입니다 435야드 굿샷 굿샷 아 굿샷 너무 잘 쳤어 이 좁은 홀에 레이디로 왔습니다 오사카 씨씨는 전반적으로 화이트티랑 레이디티랑 차이가 나는데 2홀은 그래도 많이 차이가 안납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짧지만 레이아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측을 따라가지 않게 우측을 따라가지 않게 우측을 따라가지 않게 수위 안되게 수위 안되게 간바레 가바레 진단으로 수윽 옥샷 언니 감찾았다 그러니까 언니 포테이토 찾으셨네요 감찾아 4명 모두 페어베이에 들어왔습니다 바다를 보고 스윙좋아 스윙은 좋아서 다행이에요 스윙은 누구다? 일타강사 김혜윤 박서현 박서현 장타 박서현 낙엽을 손가락으로 집어서 옆으로 손가락으로 집는거였지 팔꿈치로 집으면 안되잖아 아니 이 친구가 발로에요 그렇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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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선생님샷 들어갑니다 178 맛바람이 있어요 어차피 안가요 너무 잘 쳤는데 아 제발 펑크만 넘어갈까 아 펑크 빠진거 같지 너무 잘 쳤는데 에이 뒤에서 캐리니 아 까비 멋진 펑크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짱 오늘 우드의 신세계를 맛봤어요 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자 영인정 선생님샷 온그린 오네가이시마스 아리가또 응? 응원감사하단 뜻이죠? 그렇죠 혜연이랑 똑같이 56도 됐으네 나이스 지금 방금 뒷모습이 살짝 화났어 어 화났어 화났어 지금 뒷모습 화났어 혹시 지금 분노하셨나요? 분노하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맞았는데 푸쉬가 나서 네 아쉬울 뿐 그렇군요 저것이 나를 모아 맞는다 저것이 매우 철학 매우 철학 마지막에 잘하는 비결은 뭔가요? 잠시만요? 아 그렇죠 라마비로 아니고요? 사실 라마비로 두잘만 먹었으면 버자 쳤을 때 아니 근데 떴잖아 어떻게 떴다고 그래요 뒷땅 맞고 뜨면 뜬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지않을까? 어 선생님 두말하지 않기로 해요 어 우리 포샷 오랜만이야 군방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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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이 가자 좀 바라보러 괜찮아 오른쪽 맞긴 했어 빵까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손등에 집중해서 끝까지 숙여서 오 숙여서 오 오 솔방울과 함께 굿샷 과연 오 오 나이스 온 오 마이갓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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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방울같이 친거 알고 계신가요? 몰랐어요 솔방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짜로요? 네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계시군요 솔방울이 보이지가났어 자 2홀 굉장히 긴홀입니다 아 네꺼여기구나 나이스 아웃 짰지? 나이스 아웃 나이스 아웃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너무 약해 그만 오르막에 순결에 바람이 새고 슬라이스 초토마테 네네 잘 입었는데 진짜 코너랑 신발이랑 깔맞춤입니다 자 유일하게 팔을 기록할 것 같은 정영인 가라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까마귀를 형상한거야 까마귀였어? 까마귀를 형상한거야? 서먹 낮추고 나이스 인 으르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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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잘 쪄어 에스 왓다시가 호접을 다했어 오케이 오케이 다시 우측 가라 칼리즈 네스 아니야 바다이 가자 가자 뒤로 보니까 정말 페어리에이 좁죠 근데 겁나 긴 홀이었어 맞아 오사카 씨씨라는 뜻입니다. 진짜 맛있어 보인다. 오픈데스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볼 텐데요. 돈까스, 송글을 묻혀서.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아름다운 오사카 씨씨. 여기 몇 번 홀이죠? 후반 7번 홀. 세컨샷이었습니다. 네. 맞바람 많이 불어서 다 쳐도 돼. 바다를 바라보며. 오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금 짧았지만 잘 쳤어요.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 밀지마. 밀지 말고 돌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야 되죠? 오우? 바다 보이는 코트는 언제나 마음에 들죠. 오늘 약간 흐려서 그런데 그래도 좋아요. 조금 어려운 데가 있는 박사현 선수. 여기까지 나왔다고 드라이버가? 네. 잘 마셨어요. 오우 많이 왔네. 오우. 와우. 뭐야 어디 갔어? 저쪽 반대로 넘어갔어. 오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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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잘 했어. 잘했어요 3시 이렇게 붙었습니다 아 뷰 너무 이쁘다 잘했는데 자 혜연이 나이스 깔끔했어요 나이스인 아이고 나이스 아이고 드라이브 많이 쳤어 자 정영인 우승퍽 두근 나이스인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아 여기 너무 멋있다 나이스인 잘했어요 자 홀아웃을 하고 여기는 아웃코스 8번홀 진짜 멋있다 여기 아 여기에요? 네 사진을 찍으세요 아니 우리 티박스가 티박스는 이 밑에네 아 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했어 그만 굿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골프가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코스도 너무 좋고 일단은 코스 나가기 전에 연습 그린이랑 엎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성현씨? 저의 너무 잠재력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김연정씨? 네. 너무 잘 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